안녕하세요. 이비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금 빵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화면 상단을 터치하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를 참고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피니쉬. 뭐 피니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아직 계실 수도 있지만 아 나는 피니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나는 피니쉬를 해본 적이 없어. 여기 벌써 답이 나왔네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피니쉬가 왜 안 될까? 그냥 안 해봐서. 이것도 답이긴 한데요. 그렇게 하면 골프 선생이 레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9.1 로그잖아요. 그쵸? 제가 피니쉬가 그토록 안 됐던 이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인지를 못하고 있음. 그래서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의 희인 이병훈 골퍼학교 네. 피니쉬는요.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프로 골퍼와 우리 일반 골퍼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동작은 마지막에 잔상이 남는 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스윙 공이 이상하게 날아가도 우측으로 날아가도 피니쉬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 프로인가 본데? 뜨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지금 일부러 슬라이스를 냈거든요. 또 훅으로 막 휴시면 어? 프로인가 본데? 와우! 토핑이 났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피니쉬. 피니쉬는 뭐냐면 100m 달리기를 생각을 하면 100m 달리기를 막 해서 100m 통과선까지 죽도록 뛰죠. 막 열심히. 그러면서 거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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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스피드를 줄이면서 다치지 않게 멈추는 게 슬슬 통과하는 것. 물론 여기서 팍 통과하는 그 지점이 피니쉬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팍 통과하는 지점이 우리 골프 스윙에서는 공을 때리는 그 순간이라면 점점 다치지 않게 멈추는 그 동작이 우리가 딱 잡고 있는 피니쉬일 가능성도 많아요. 뭐 어떤 선수들은 100m에서 멈추지 않고 팍! 나는 110m까지 뛰겠다고 뛰는 선수들도 물론 있죠. 그래야 스피드가 죽지 않고 통과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꼭 공을 때리는 순간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스윙의 스피드 업 존으로써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피니쉬가 안 될까? 선수들은 여기에서 피니쉬를 딱 해가지고 쫙 돌아가는데 왜 나는 어이고 하고 뒤로 막 물러나고 막 이럴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스윙에서 옥스윙 바이블 50강을 마치고 나서 거의 처음 했던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스윙은 평생에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판도라를 띄웠죠. 그게 뭐였냐면 스윙을 아래서 위로 치자는 거였어요. 스윙을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우리가 생각하는 피니쉬 모양은 어떤 거예요? 딱 그냥 봤을 때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이에요. 피니쉬가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죠? 그러면 얘의 출처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피니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지금 그립 끝이 이쪽에 와 있잖아요. 이쪽 끝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립 끝을 가서 그립 끝의 형태로 가서 내려갔더니 이쪽으로 와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했더니 이리로 와요. 스윙을 봤더니 아래서 위로 올라갔을 때 툭 떨어지는 형태로 피니쉬가 만들어져요. 아래서 위로 쳤을 때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위에서 아래로는요. 위에서 아래로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위에서 아래로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근데 대분도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아래로 해서 이렇게 만들긴 해요. 그러면 물론 제가 굉장히 과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동작은 어때요? 먼저 느낌이 위에서 아래로 스윙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아래서 위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아래서 위로 하면 스윙이 어떤 게 더 편해 보여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아래서 위로 하는 게 편해 보여요. 피니쉬는 어떤 게 더 편해 보여요? 아래서 위로 하는 게 더 편해 보여요. 왜요? 선상에 있으니까 선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피니쉬가 안 됐고 피니쉬가 어색했고 피니쉬를 못 했던 이유는 아래서 위로 못 쳐서 그래요. 아래서 위로 못 쳐서 그래요. 여기 있으면 아래서 위로 치면 그냥 피니쉬가 올 거거든요. 이렇게? 공이 어떻게 가든요. 일단은 피니쉬를 통해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때리는 걸 신경 쓰면 되잖아요. 다시. 딱 보면 옥스윙 가고 아래서 위로 해서 딱 가면 스윙이 쭉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쭉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니다. 또 하나. 많이 밀어 쳐 보겠습니다. 지금 똑바로 치려고 해서 드로우가 난 것과 훅이 났죠? 갑니다. 하나 둘 아래서 위로 하고 쭉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독자분들께서 우측으로 어떻게 밀어 쳐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우측으로 밀어 치는 방법은 대칭을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레슨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이쪽을 일단 칠 거잖아요. 그러면은 백스윙을 이쪽으로 빼야 되는데 뺀는 날 뒤로 일자로 빼면서 이쪽으로 칠려니까 안 쳐지죠. 이쪽으로 빼니까 이쪽으로 그나마 가고 몸 돌아버리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밀어 때리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백스윙을 굉장히 안쪽으로 빼고 대칭을 해서 우측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러한 연습을 하시는 거 제가 레슨으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쉽게 밀어 치는 방법. 왜 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못 밀어 칠까? 그걸 해결해 드릴게요. 그럼 다시 이제 피니쉬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하면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아래서 위로를 갖다 못 했냐? 맨날 백스윙만 강조하니까 맨날 우리 처음에 레슨 할 때 뭐라고 해요? 셋업 했어요. 그 다음에 테이크 백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만 들면 안 된대요. 최대한 꼬임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럼 최고로 높이 가있죠? 높이 가있죠? 근데 선수들은 여기에서 쭉 돌아 들어오면서 다시 위로 때릴 수 있는 훈련이 되었지만 여러분들도 들었으니까 꽂아야 되죠? 들었으니까 꽂아야 되죠? 들었으니까 꽂아야 되니까 뻥치가 또 나죠? 그것도 제가 레슨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래서 위로 쳐야 돼요. 무조건 아래서 위로. 볼링도 높게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 공을 상대를 할 때 아래서 위로 치는다고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뭐 툭툭 때리면 덜 감기겠지만 여기서 감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아래서 위로. 가면 놓고 아래서 위로. 그러면 피니시가 저절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으면 이렇게 감을 수가 있고 아시겠어요? 다시. 아래서 위로 봅니다. 하나. 둘. 아래서 위로. 쭉 가는 거예요. 아래서 위로. 저는 가운데로 안 들어가도 이 정도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또 공이 뭔가를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아래서 위로. 쭉 해서 돌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피니시까지도 가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서 위로 치지 않으면 절대로 피니시를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아무리 아래서 위로 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피니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피니시를 하고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쳤건 못 쳤건 그 샷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그대로 와요. 제가 잘 쳤건 못 쳤건 그 샷 결과에 피드백이 굉장히 정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이크 슬라이스가 났다면 내가 헤드업 했네. 훅이 났다면 헤드업 했네. 탑핑이 났으면 헤드업 했네. 그 다음에 헤드업 했네. 헤드업 했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쳤는데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밀렸어요. 아 내가 임팩 순간에 약간 열리거나 닫히거나 어찌거나 했구나. 이러한 생각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정직하게 나한테 오거든요. 정보가. 그런데 이걸 안 잡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보면 딱 잡고 훅이 났어요. 아 내가 임팩 존에서 손을 너무 빨리 돌리는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피니쉬 때 방금 딱 그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했으면 여기서 보고 딱 쳐봤더니 아 이번에는 조금 내가 그걸 딜레이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측으로 밀렸구나. 이런 식의 결과를 계속 피니쉬 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 피니쉬는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연습. 특히 꼭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들게 되니까 여기서 낮은 데서 위로 치는 연습. 낮은 데서 위로 치는 연습.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잘 되면 조금 더 들어서 아래에서 위로. 조금 더 들어서 아래에서 위로. 이 스윙이 되니까 처음부터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컨트롤 해야죠. 많이 치는. 어떤 분은 그래요. 멀리 칠 줄 알아야 컨트롤도 가능하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러면 왜 아기들 처음부터 띔박질부터 시키지? 왜 기어가는 것부터 시켜요? 안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느낌을 가지고 내 역량에 맞게끔 능력치를 키워가는 게 진짜 실력 향상이지. 몸을 과하게 써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서 그거를 만드는 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시간을 썼다 해서 된다고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피니쉬가 안 되는 이유는 아래에서 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서서 습관화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피니쉬는 여러분들께 그 샷 결과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주는 중요한 자세니까 꼭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움 되셨나요? 자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주변 분들에게 저희 채널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더 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